Xin chào Bu San 프리리엣, Bu San keen on army Ni hao Bu San Hello Bu San dared 받을 수 있는 모습과 설레게 남 chính으로 보이는 rua 배류 체육 competitors 국물인이시 Tunisia 두번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쪽으로 이제 올려, 댕겨. 해운대 쪽에 살고 있니깐, 바닷가에 있는 데가 참 재미있지요. I really like living here in Busan. Busan is a great place to live. I like Busan Tower, you know, 하고 남편을 좋아해요. 베트남이는 날씨도 없고, 여기는 좀 시원해. 베트남이 좋아해요? 베트남이 좋아해요? 어, 당연하지. 우리 베트남이 더 좋지. It's so good to be by us. 맛이 괜찮네. 방금을 먹으면 뒷부분이 나네. 아이고, 맛있겠다. kembr 뒷부분을 추천드리고자. 단어의 간편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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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편사 소중란다. 다가오기를 올려주세요. 커서 두 interessante. 이제 한가지라니라는 부분에 공부하고자.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500,000원을 위한 이벤트입니다. 네팔 공통사람만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. 외국인도 많고 이런 부스들도 채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도심 속에 있는 이런 공원 속에서 큰 국제 행사를 하면서 많이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선진국의 유명한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Asamgyupsal, 부산, Asamgyupsal, Kuchukaribisha, Kenya. 삼겹살과 도이직국밥, 맛있습니다. 고기 사랑해요. 삼겹살, 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이 여러 개의 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